안녕하세요 만천 입니다 자 지금 좀 사마귀를 해체하고 있는데 아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자 통에 넣어서 이렇게 한마디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한번 볼까요 보일까 모르겠다 작아서 어딨니 어디 있니 뭐야 안보여 어 있는데 어디갔지 아 저기 있다 보이십니까 잘 안보이는군요 다음꺼 야 얘기들이 색깔이 까매 가지고 더 안보입니다 아 이쪽에 있네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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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 있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딱 사마귀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제는 드디어 딱 사마귀의 자세가 나오죠 멋진 놈입니다 보이시성도 강해 가지고 피네드를 주면 즉시 뚝딱 헤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네드 주는 것도 사실은 큰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법 크기도 이제 커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일일이 열어 가지고 수분 조절하고 목이주고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일거리 만들었군요 이거 지금 한 마리씩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한마리씩 이것도 천장에 붙어 있군요 이것도 이쪽 끝에 붙어 있구요 일은 벌려놨는데 갑자기 또 이 먹이주 생각하니까 또 아찔합니다 자꾸 생체가 늘어나고 할 일은 많고 뭐 그래도 해봐야죠 일단 이렇게 해서 루바망을 덮어 씌워놓고 이 녀석을 한마리씩 놔두면 일단 동족포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생겼죠 먹유를 주고 수분을 공급해 주고 그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큰 일거리입니다 큰 일거리 한두 마리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수십 마리가 되면은 참 그것도 일거리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얘들을 보면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멋지죠 멋집니다 제법 이제 사마귀의 자태를 갖췄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원리기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아직도 근데 이 안에 또 남았습니다 십여 마리가 하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아 과연 이걸 다 해야 되나 50마리가 넘는데 관리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핀헤드를 더 구매해야겠군요 빈헤드를 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빈헤드를 구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놈들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송추이 될 때까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죠 이상 점사마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일거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